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1장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한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렇지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알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건이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메. 라헬이 그 흐러빔을 가져 약대 한 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함에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흐러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대.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 있다.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 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 있다.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몰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편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딸들은 내 딸이오 자식들은 내 자식이오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나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이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이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비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하미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고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경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애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